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국을 휩쓸며 큰 피해를 입힌 물법탄이 가고 다시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춘천, 원주 등 고내 11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가는 날씨에 유난히 힘겨운 여름인데요.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쯤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디 더 이상은 물적 피해뿐 아니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큐리에이터 생방송 더이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큐리에이터 생방송 더이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대상을 주민해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앞서 VCR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30여 년간 미국에서 한국 교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약하고 계신 화천 출신의 시민운동가입니다. 이분 모시고 미국 정가의 중심, 워싱턴 DC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인 유권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자리에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지만 대표님께서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동석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거의 40년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250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 정치 참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표하기 힘든데 미국의 여러 인종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정되지도 않고 이런 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시민권을 갖게 하고 시민권자가 투표를 하도록 유권자로 등록하고 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을 올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자주 오시는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일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저희가 활동이 많아지고 역할을 하니까 한국의 미국 중요하잖아요. 주목을 받으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옵니다.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갈수록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면서 이런저런 미묘한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그런 일 때문에 초청도 했고 그리고 우리 기관과 관계하고 있는 한국 내 기업들 방문도 하고 한 열흘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감원도는 대표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화천이 고향이신데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들리시는지요? 화천. 올 때마다 내려오죠. 춘천도 잘 못 들리는데요. 이번에 한 3년 만에 왔습니다. 고향이라고 그러니 지금 방송 중인데 좀 설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여기를 떠났을 때의 생각만 있고 춘천의 모습도 떠날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하여튼 춘천 오니까 일단 되게 편합니다. 내지 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군요. 김동석 대표께서 활동하고 있는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한미관계 우호를 다지고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풀뿌리 단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 기관이 좀 컸습니다. 미 전역의 한인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워싱턴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 소수계들 그리고 한미관계에 유리한 내용들에 입법을 하는 기관으로 됐는데요. 미국 다인종 사회에서 그냥 있으면 무시당하기 일수죠. 미국의 정치인들이 자기 집단, 자기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인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들어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미국에 참여하는 거, 시민 참여, 그다음에 정치 참여, 정치인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한인들에게 주목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고 많이 높아졌다는 데이터를 많이 홍보하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네트워킹하고 이게 주요하는 일들의 핵심입니다. 대표께서 1985년에 뉴욕 시립대에 입학해서 미국에 건너가셨는데 이후에 유권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992년에 발생했었죠. LA 폭동을 경험하면서부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85년에 유학 간 거죠. 가서 미국이 처음 갔을 때는 법치국가라고 알고 갔잖아요. 법에 의해서 여러 인종들이 질서를 갖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시겠지만 1992년 미국의 한인들이 제일 많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데가 LA인데 LA에 폭동이 났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대도시의 급빈층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한인타운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폭동을 일으켜서 한인타운을 다 불사질려고 쫄딱 망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배상 보상 이런 문제 하나 어떻게 받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안 되겠다. 이게 보니까 미국이 스스로 힘을 만들어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의 계기가 나옵니다. 지금 와서 때문에 LA폭동 이전과 이후로 미국의 한인 이민사 나눈다 할 정도로 그때가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같은 정치 참여 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계 의원이 네 명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커졌죠. 핵심은 이렇게 폭동을 보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뿌리를 내고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미국의 정치력을 만들어 정치 참여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계기가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시민운동가의 삶을 살게 되셨는데 한인들 대상으로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로서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센서스 결과가 중요한데 센서스에 나오는 데이터는 어느 인종이 얼마큼 살고 있구나 그렇게만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다음에 투표를 참여하지 않으면 대개 인종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사회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느 인종 그룹이 한인 단체 대표가 정치인을 아무리 만나도 정치인은 뒤로 가면 무슨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 출신 국가에서 무슨 현안이 있으면 거기 대변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때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당신이 얘기하지만 당신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이 선거 때마다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정치인하고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고 유권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만 관심을 주게 됩니다. 정치 참여는 미국의 소수계들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이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건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6월에 워싱턴 DC에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사무실 확장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었죠.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미의배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의배에서 주요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핵심이죠.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한인들이니까 한국 문제, 북한이 있으니까요.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었습니다. 이제는 워싱턴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프로그램을 정상화시키려고 해서 오히려 사무실을 확대하고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미국은 이제는 풀뿌리의 시대죠. 시민들이 직접 정치인들하고 관계를 하고 시민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봐도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직접 움직이는 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을 집들입니다. 오프닝하는 거를 6월 21일 했는데 굉장히 많이들 왔어요. 첫째는 지금 미국이 애시안의 시대입니다. 소수계 중에 애시안들이 굉장히 커지고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애시안 중에서는 워싱턴에서 우리가 핵심 그런 기반이 있어서 그런지 유력한 의원들이 많이 왔는데 상원 하원 외교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 되는 의원들 사무실에 사실 의원 사무실은 현역 의원보다 보좌관이 중요합니다. 이 보좌관들이 다 오고 이런 걸 보고서 우리도 놀랐지만 양당에 중요한 의원들이 참가를 했어요. 워싱턴에서는 공화민주당이 같은 자리에 앉는 예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양국화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섞어서 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이런 힘이 생기는구나.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단체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시민이 돼서 투표권을 가진 미국 내 한인 유권자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약 250만 명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유권자연대를 통해서 힘을 모으면 파급력 자체가 굉장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권자연대가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 단체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미국에 사는 한인들 인구가 한 250만 됩니다. 그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2가 시민권자라고 보면 시민권자도 반드시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이게 한 투표 집단이고 정치적인 힘으로다가 보여지거든요. 숫적으로 볼 땐 큰 나라에서 별로 많지 않죠. 그렇지만 한인들이 특징이 결집되잖아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투표, 정치 참여는 긍정적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아시겠지만 LA 뉴욕 중심으로 다 결집돼서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한 두세 지역의 정치인들은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인들의 유권자 수와 투표율과 그리고 정치 참여하는 열기. 이거는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방문했을 때 백악관에서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내세워서 환영식하고 그런 걸 볼 때도 이전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랜 생활 미국 생활하시면서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셨을 것 같은데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38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처음 갔을 때서부터 이 일만 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이렇게 체감하면서 지내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나서서 한국을 알리거나 내가 한국인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도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커졌죠. 한국 K-POP 같은 거요. 한국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냥 한국의 열풍이라고 할까 이전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2세, 3세들이 2세, 3세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한국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틈만 있으면 한국 와보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백인들하고 어울리는 데 있어서도 절대 주눅들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 그렇군요.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했을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 있는 밥 메렌디스 상원 외교위원장.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미국 최고의 한인단체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다. 단체 대표로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진짜 최고의 단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밥 메렌디스 상원 외교위원장의 외교안보 쪽의 권한이 미국에서는 의회 정치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버금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고 잘 안 움직입니다. 아시겠지만 선출직 정치인인데 상원 외교위원장 지역구에 한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제일 열심히 정치참여 운동을 하니까 그분은 또 선거 오면 나가야 되니까 한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게 미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생각하니까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하늘은 진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거를 진짜 이 교훈이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김 대표님의 활동이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이었죠. 미함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이 김 대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인공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다 엮어가지고요. 이게 결집시켜서 이 힘으로 한 거죠. 사실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성노래계로 잡혀갔던 아시안 여성들의 여성 인권 문제 이거를 알리려고 시작했던 거는 정직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5년 되는데요. 15년 벌써 지났는데 저는 이게 92년도에 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폭동을 당하고 정치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인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호응이 좋았는데 이게 5년, 7년, 8년 지나가니까 또 잊어버리고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민족 이슈잖아요. 한인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미국 의회에서 일본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성공시키면 우리가 하는 일에 한인들이 주목해서 정치력을 만드는 일에 탄력이 생기겠다 해가지고 그게 시작을 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 상상을 초월합니다. 워싱턴에서의 일본의 힘이라는 거는. 일본과 미국은 몸통이 두 개고 한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된 다음에 워싱턴에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단체, 풀뿌리 단체로다가는 성두에서 알려지게 됐고 두 번째는 모범적인 단체잖아요. 누가 요즘 세상에 인권 문제 같은 걸 갖고 반나다니면서 하는 거는 진짜 한인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그 전과 그 다음이 많이 달라질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제일 큰 보람이고 기억에 남고 우리들의 성과가 이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로부터 딱 10년 후입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위라를 그린 영화 아이켄스피크가 개봉을 했는데 대표께서 직접 까메으로 출연을 하셨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군자 할머니가 2007년 연방의회 공개 청문회 나가서 증언한 후에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대표께서 10년 전 실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연기했다고 하죠. 당시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꺼내니까 시청자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진짜 돈 내고 보십시오. 제가 한 열흘 갇혀서 같이 제가 연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직접 연기하는 분들의 노력을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경험 말씀을 드리면 시나리오 감독이 시나리오를 이게 극영화입니다. 소설을 썼는데 핵심은 피해자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더군다나 영어를 배워서 미국 의회에 가서 역사적 사실이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증언을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김군주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설득해서 모시고 오고 줄거리 내용은 갔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좀 용기가 없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영화를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생각보다 흥행을 했어요. 2017년인가 그때 추석 개봉을 해서 흥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일 중에서 이걸 기점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교훈이 뭐나 하면 진짜 용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할머니들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사람들 각자가 다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용기를 내서 이런 성과를 내고 결의안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교훈으로 볼 때는 참 보람이 있었고서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교민들이 자녀를 낳아서 교포 2세, 3세가 되었는데 한국의 미국인인 이들은 미국 문화에 익숙해서 한국 정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표님, 차세대 한인들의 권익을 대편해 줄 인물로 키우는 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젊은 한인들을 위한 교육,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워싱턴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미국의 지도급으로 진입시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오랫동안 이미 한 120년 됐지만 정치적인 힘, 정치권에 잘 안 들어갑니다. 다 개인적으로 살려고 프로페셔널들이 되죠.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보장이 된 조합을 갖고 이렇게만 제한됐었는데 저희가 미 전역에 한 5, 60개 캠퍼스, 도미토리가 있는 캠퍼스에 있는 한인 학생들을 꾸준히 미국 정치, 미국 연방의회의 의원들 사무실에 인턴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백인들이 자기네들이 다 독점하는 겁니다. 그걸 가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뺏어와서 우리도 하는데 유태인들이 이걸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이걸 한 1년에 한 20여 명씩 한인 학생들을 연방의원 사무실에 인턴으로 소개하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게 한 10년 되니까 이제는 이걸 거쳐간 이 세들이 백악관에서 일도 하고 국무부에 들어간 친구들은 다른 나라 영사로도 가 있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의회의 한 60여 명 보좌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연방의회 안에 그 친구들이 자기네 프리의식이 있으니까 한국 관련한 거, 한미관계 생기면 한국 문화, 그다음에 한국에 관한 어떤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벤트를 만들고 행사를 많이 하니까 한국이라는 바람이 불고 중심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 유태인들이 왜 가서 자기네 뿌리, 정서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서 미국에서 중심이 되는가라는 게 이해가 되고 지금도 보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금방 무슨 성과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심의 우리의 기능이나 역할은 이세들이 그리고 미국의 중심의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자리 잡게 하는 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고향이 화천이시고 춘천에서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학창시절 보내셨는데 대표님이 기억하는 고향과 학창시절 춘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많이 바뀌었죠? 달라졌죠? 많이 바뀌었는데요. 많이 다녀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춘천은 좀 안 바뀌어진 도시 중에 하나더라고요.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어렵게 살았지만 저는 집이 사창리입니다. 화천의 한 면인데 거기에서 춘천에 와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대학 가서 그다음에 미국 가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힘들었지만은 이 춘천과 화천 이렇게 춘천의 봄의 개나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시절 생각하면 아름답고 소박하고 뭔가 편안하고 아주 좋은 곳인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이 시장이 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옛날의 아름다운 정서와 추억이 묻어나는 춘천이면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춘천에 주목하고 춘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곳이 내 고향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정치인들 모시고 오면 춘천 여러 번 왔었습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이 영웅이 됐잖아요. 유안부 결의안 때문에 마이크 혼다 의원을 강원도 명예 도민으로 임명을 김지선 지사님이 하도록 해가지고 그 마이크 혼다 의원이 현역일 때에 현역일 때에 강원도 출신 워싱턴에 오면 같은 도민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고 지금 두 지사 하시는 분 김진태 지사가 의원이었을 때 워싱턴에 왔을 때 혼다 의원 만나고 최문순 지사님이 오시면 만나고 다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 생각하고 고향과 관계하는 그 자체가 고향을 발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여담이지만 드립니다. 강원틀 별자 지도라는 이름을 걸고 강원도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도 출신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바람이 있으실까요? 강원도 하면 미국서 볼 때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주요한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강원도 얘기하면서 북과에 접경된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강원도는 평화다. 평창 올림픽 때도 평창이 아니고 평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평화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평화적으로 굉장히 익사이팅했습니다. 특별법이 나오면서 굉장히 달랐는데 강원도 출신 정치인들, 강원도 출신 지도급 되는 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셨구나.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걸 기점으로다가 잘 사는 인재, 강원도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잘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강화하는 두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물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이나 바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문명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미국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변화됩니다. 지금이 그런 변화의 전환기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100년 이상 또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한국은 여전히 앞으로도 미국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과 제 역할이나 그 위치가 중요하다. 미국에 있는 한인, 저를 포함한 한인들은 미국에 사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관계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으로 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사이드는 화초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석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람을 어떤 가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한인사회에서 김동석 대표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50만 한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오래 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생방송당 이 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